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진짜 밤사이 안녕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아침인데요. 땅콩빵님이 보령은 아침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라고 하면서 진심을 다해 외쳐주셨습니다. 비야 제발 이제 그만. 그러게요. 정말 징글맞는데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태권부인님은 전북 익산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 500mm 앞으로 300mm가 더 내린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모정수님은 군산 나포면에 어머니가 계신데 토요일 침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월차 쓰고 어머님 집에 내려갑니다. 큰 피해가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니로 김명자님이 저는 논산에서 딸기를 키우는데요. 신랑만 수원으로 대피했어요. 몸은 수원에 마음은 논산에.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오성에서만 지금 사망자가 12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 한 명이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13명이 지금 오성 지하차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되면 사망자만 지금 40명이거든요. 여기다가 실종자까지 합하면 거의 인명피해가 50명 수준으로 육박을 하고 있는데 피해가 좀 막심합니다. 이건 인명피해고요. 재산상 피해는 더 많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전국이 지금 이 집중호우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2부에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먹고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 피해 소식을 받겠습니다. 올해 이어진 비해 전국 곳곳에서 지금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비 피해 상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잠시 후 2부에서 비 피해 상황과 대책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교통통제 제한이 되는 구역이 좀 있어요. 일단 오늘 새벽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모 차량 통행 제한은 해제가 됐는데요. 잠수교는 나흘째 통제 중입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 잠시 후 2부에 집중 점검을 하고요. JB타임즈에서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마린스키 궁에서 만났습니다. 비행기, 기차, 차량으로 왕복 27시간이 걸리는 여정 끝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비살상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1억 5천만 달러, 1,9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수의 상황으로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제가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방문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면서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꼭 우크라이나에 갔어야만 됐느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집중호우가 예상이 돼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만 됐느냐. 이게 지금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판단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교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보는 건데 비교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비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 9월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태풍 대응을 위해서 유엔총의 출국 일정을 연기한 일이 있었고요. 작년 9월 트리도 캐나다 총리,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캐나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대처를 위해서 불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론이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자 조기에 귀국한 일이 있었고요. 몇 가지 사례만 지금 나열을 했는데 물론 이런 단순 비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라는 게 있고 피해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 간 논의가 필요했다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집중호우가 이미 예보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조금 전 뉴스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외국 정상들은 왜 이렇게 일정 변경을 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외국 정상들은 자기 나라 가서 싹 들고 피해한 자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적절한 발언 같지는 않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접근법은요? 자,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보는 건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상황을 챙기고 지시했는가? 이거를 좀 정리한 브리핑을 내놨는데 13일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15일로 넘어갑니다. 15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두 차례에 걸쳐서 챙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일이 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것은 기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오후 2시 30분경에 엠바고를 요청을 하면서 노트북도 닫으라고 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왜? 대통령의 안의위가 걸려있는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세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주문한 그 시각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15일 새벽 2시까지 위험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 2시까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만약에 대통령실도 통신이 제대로 되질 않았고 했다면 이건 불통사태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에 국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절성을 평가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시간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지지 않고 어떻게 상황을 째고 지시했다라는 그 깨알 같은 브리핑에 이 시간에 지금 빠져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관들도 보면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1박 2일 동안 총 5번의 지시를 했다. 이런 걸 그래프까지 그리긴 했던데요. 그런데 여튼 그게 과연 충분했느냐. 이건 판단은 잠시 촌철님들께 맡기고 우크라이나 방문 전 김건희 여사의 쇼핑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공식 해명이 없습니다. 공식 해명이 없는 게 납득될 수 있는 것이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지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매일경제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전한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수행했던 경호실 직원들은 모두 해고 대상입니다. 낯선이의 접근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해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 멘트를 한 핵심 관계자의 위치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이겠습니다. 왜? 이 해명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욕보이는 해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욕보인다? 일국의 영부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상인으로부터 호갱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자인밖에 안 되는 거다. 이 해명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욕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 관계자도 그렇게 위치가 안정된 위치는 아닐 것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께 귀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출국할 때랑 마찬가지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여전히 들고 있었더군요. 그 사진이 좀 찍혔고요. 어쨌든 바로 중대분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촌철님들의 반응 조금 살펴드리면요. 침묵의 시간님 당연히 대통령이 비피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역할과 책임은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얼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금모래 은모래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따라 뱅뱅님은 하여간 대통령실 답변이 늘 국민 속을 조금 뒤집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주셨고요. 역풍이다님은 그럼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교민은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미칠 영향 그리고 성과 뭘 얻었는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잠시 후 3부 최종권 전 외교부 제1차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에 탑승했던 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고 차량은 주행속도가 시속 125km였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사고 차량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서 2억 4,800만 원을 지급한 뒤에 국가를 상대로 지급보험금 중 30%에 대한 구상금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 점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이 이걸 인정을 했다. 네. 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요. 당시 미군 장갑차에도 과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갑차는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서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아함. 구상금 청구를 주한미군에 해야지 왜 우리 정부이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의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에 한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소파 이걸 협정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걸 저한테 왜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소파를 둘러싼 수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구상금을 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 소속의 장갑차 운전병이나 이 군인들에게 그럼 다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차량에 대해서 규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데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상시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소파가 조금 불균형적으로 협정이 맺어져 있다. 이런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났으니까. 이건 조금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소파가 주한미군에게만 소파의 안락함을 부여한다. 그 소파가 우리 소파는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례가 또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동맹의 가치가 달라지고 더 튼튼해지면 동맹에 맞게 이런 것 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안락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미 주둔군 주둔비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죠. 더 많은 정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뛴 걸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양보한다. 알아서 양보한다는 걸 기대하기는 좀 국제관계에서 쉽지 않다. 이 얘기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면이 드러났으니까 이걸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최근 후에 실은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인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노동과 관련된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601시간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길었다고 하고요. 장시간 그러니까 주당 48시간 초과한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18.9%로 조사대상국 평균 7.4%의 2배 이상 높은 압도적 일이었다고 하고 성별 임금 격차도 31.1%포인트로 전체 평균인 11.5%포인트의 3배에 육박하면서 역시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58분으로 꼴찌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긴 노르웨이의 368분보다 110분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여가시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시간의 선택권 수준이 1점 만점에 0.11점으로 0.02점의 그리스 0.09점의 체크에 이어서 끝에서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제일 길게 일하고 성별 임금 격차도 제일 크고 제일 적게 쉬고 네. 쉬는 시간 엄청 적고 이건데 이건 좀 처참한데요. 아니. 이 수치를 열과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69시간 노동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화끈하게 쉰다. 이게 정부의 어떤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율적인 선택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동시간 선택권이 꼴찌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끝에서 3등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화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답해야 되는데 정부 대답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이전에 69시간 노동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한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뒤에 뭐 나온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설문조사 그렇게 오래가요? 그러니까요. 들은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 방송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여전히 보도된 게 없어요. 대신 그 자리가 뭘로 논란이 채워졌느냐? 실업급여 축소 또는 폐지라는 논란만 더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명품 샀다 뭐 했다 그 얘기 나온 거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노동정책 관련 논란은 하나 더 더해졌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수치를 열거를 해드렸는데 이런 수치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때가 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치 그 배면에서 노동현실이 어떤지도 노동부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9시간제를 그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왜 도대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물프레 님이 이래놓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누가 말해요? 라고 꼬집아 주셨고요. 5696님도 이런데 주 69시간제까지 하고 실업급여도 깎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요? 안 그래도 최화인데 멘트를 듣고 외핵 내핵까지 들어가실 겁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의 하루 총 노동시간이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보다 길어졌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네. 이것도 지금 69시간 노동을 한다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를 고용을 하든 직원을 고용하든 이러면 돈 나간다고 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본인이 아주 길게 가게 지키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똑같은 현실인데 왜 이 현실은 정부는 눈 감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이걸 줄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향이 왜 거꾸로 가냐고 제 얘기. 마무리하죠. 다만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